현재 시각 1시 새벽 1시 15분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교감 중 니 또 어딜 또 그렇게 빨아먹고 있냐 아이 거기는 빠른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블루 블루야 블루야 오늘 하루종일 뭐하고 놀았어 블루 하루종일 뭐하고 놀았어 블루야 으응 으이그 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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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또 니 또 어디 또 빨아먹고 있냐 어 그 똥꼴을 그렇게 빨아먹어도 되겠어 아우 그만 좀 해 그만 좀 빨아라 이놈아 야 그건 남의 똥구멍 빠른 입으로 나를 그렇게 핥으면 안 되지 어 어 그건 반칙이지 이 사람아 자식이가 자식이 바라 이게 자식이가 이게 시키야 이게 아우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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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야 일로와봐 블루 니 말고 블루 니 말고 블루야 어 하루종일 뭐하고 놀았냐 어 뭐하고 놀았어 어 아빠 오니까 이렇게 반가워가지고 볼 때마다 이렇게 반갑다고 이렇게 뽀뽀해 주고 있니 블루야 아우 니들은 진짜 뽀뽀 너무 심하게 한다 릴리 sprout 릴리 저는 맨날 저러고 있어요 달리를 저렇게 좋아해 릴리는 릴리는 참 달리를 좋아해 야아들은 나를 좋아하고요 야아들은 나를 이렇게 좋아해요 아유 그만 좀 해 이제 스탑 스탑 자 우리 시청자 선생님들한테 시청자 선생님들한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봐 시청자 선생님들한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인사해봐 똥구멍 빠른 입으로 어딜 또 빠르려고 아우 새끼들 정말 아우 두근들 아우 블루야잉 응 이놈 구이 새끼가 까먹고 있어 이기 자식이 희귀이기 이트로 분들마 진짜로 어? 오늘 많이 까먹는데 오늘 블루 많이 까먹어 이제 자자 자빠서 자자 한숨 자자 이제 우리 강아지들과의 교감 시간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Pearl brig의 개아빠 Pearl brig의 강아지들과의 교감 시간 영상 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일 봐요 바바이